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 100대 좋은 조례에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무 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제정돼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나무 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